동대문구가 겨울철 모기 유충 사전 방제에 나섰습니다. 다음에 여름철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말라리아, 일본 뇌염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 유충 구제작업을 집중 실시합니다. 겨울철 모기 유충 1마리를 잡으면 성충목이 500에서 7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동대문구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모기가 추운 날씨를 피해 겨울을 나는 건물 내 정화조와 하수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모기 유충 구제제를 투입할 계획입니다.